안녕하세요. 마두이노 코딩 6강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온습도 센서 모듈 제어하기와 서브모터 제어하기, 실습을 진행할게요. 이번 미션은 온습도 센서를 활용해서 주변의 온도와 습도를 구해보는 미션입니다. 그럼 미션 영상을 한번 볼게요. 미션 영상은 온습도 센서 모듈 제어할 것입니다. 잘 보셨나요? 그럼 여러분 키트 안에서 운오보드 온습도 센서 암수 케이블을 준비해 주시면 돼요. 온습도 센서는 주변의 온도와 습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이며 시리얼 모니터로 데이터를 볼 수 있어요. 준비 되셨다면 그럼 한번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아두이노의 5V 플러스 전기가 온습도 센서 플러스로 들어가고 아두이노 GND는 마이너스로 들어갑니다. 그럼 온습도 센서에 전원이 들어가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측정된 온도 및 습도 데이터가 4번 핀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럼 이제 한번 연결을 해 볼게요. 오른쪽 연결도를 참고해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온습도 센서는 DHT11이라는 센서로서 관련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첨부 파일 라이브러리 폴더 안에 DHT 센서 라이브러리가 있을 거예요. 그럼 화면과 같이 따라서 설치하면 됩니다. 설치는 간단합니다. 우선 아두이노를 실행하셔서 스케치 클릭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클릭해서 짐 라이브러리 추가로 압축 파일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잘 설치되어 있는지 보기 위해 아두이노를 종료시킨 후 다시 아두이노를 재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탭에서 파일, 이제 DHT 라이브러리가 보이시면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다같이 한번 DHT 라이브러리 설치해 볼게요. 자, 이제 청구 파일 7번 DHT11 센서 코딩 파일을 실행해 볼게요. 다 실행되셨는지요? 그럼 한번 해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Include라는 새로운 문법이 나왔습니다. 이 문법은 내가 어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겠다입니다. DHTH에서 H는 헤더 파일이라는 의미이며 우리가 설치한 라이브러리에 DHTH 헤더 파일을 불러오겠다는 문법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이냐 하면 쉽게 예를 들어 우리는 숫자만 넣어주면 이 헤더 파일 안에 있는 코딩이 알아서 계산해 준 다음 다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굳이 코딩을 작성할 필요가 없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럼 헤더 파일에 대해 이해되셨죠? 그리고 디파인은 인트와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파인도 동일하게 이름을 만들어주고 값을 지정해 줍니다. 이름을 DHT핀 4라는 값으로 지정한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DHT핀은 무조건 4라고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디파인을 사용해서 이름을 DHT 타입으로 정하고 값을 DHT11이라고 지정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DHT11은 라이브러리에 이미 작성되어 있는 해당 센서의 계산식을 가지고 오겠다라는 의미로 알아주시면 돼요. 라이브러리에서 가져오는 경우 글자의 색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아래 DHT는 우리가 사용할 라이브러리 문법입니다. 의미는 무슨 DHT 센서와 몇 번의 핀을 사용할 것인지 묻는 라이브러리 값입니다. 여기에 이제 사용할 이름을 소문자 DHT라고 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DHT에 사용되는 핀번호와 센서 타입은 위에 있네요. 4번 핀과 DHT11 모듈 센서입니다. 그럼 이 정보를 DHT 라이브러리 코딩 파일에 입력된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라이브러리는 4번 핀과 DHT11을 가지고 이제 자동으로 계산해 줄 거예요. 참고로 이름은 원하는 이름을 사용해도 돼요. 그냥 소문자 DHT가 아닌 D1 이렇게 이름을 지정해 주어도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보이드 셋업 초기 설정으로 시리얼 비긴 9600을 적용하여 통신속도 9600으로 시리얼 모니터를 사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DHT 비기는 라이브러리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의미로써 우리가 위해서 정한 4번 핀과 DHT11 센서 타입이 적용되어 라이브러리 활성화시키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번째 패턴 보이드 루프는 반복 작업을 하는 공간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플로우트가 나왔네요. 그리고 아래는 인트가 나왔고요. 인트는 많이 보았는데 플로우트는 처음 보시죠? 인트와 동일하게 사용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플로우트는 소수점까지 표현하고 인트는 소수점이야는 버리고 저장합니다. 이 차이는 코딩 업로드 후 다시 볼게요. 그리고 플로우트의 우선 뒷부분부터 해석을 할게요. 라이브러리의 계산시킨 리드 템퍼라터를 사용해서 4번 핀 DHT11 센서에 온도값을 읽은 후 T라는 방을 만들어주고 온도값을 저장했습니다. 그럼 온도는 소수점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 줄을 보면 비교를 하기 위해 인트를 사용하였습니다. 뒷부분부터 해석을 할게요. 라이브러리의 계산시킨 리드 휴미디티를 사용해서 4번 핀 DHT11 센서의 습도값을 읽은 후 H라는 방을 만들어주고 습도값을 저장했습니다. 그럼 소수점이 제외된 습도값이 표현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T값과 H값을 구했습니다. 그럼 이 값을 시리얼 모니터에 나오게 해볼게요. 시리얼 프린트는 시리얼 모니터에 표시하라라는 뜻이고 큰 따옴표하고 템퍼르처가 나왔습니다. 이 큰 따옴표가 적용된 것은 문자 있는 그대로 표시하라는 뜻입니다. 시리얼 모니터 창을 실제로 보면 템퍼르처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시리얼 프린트 LN의 문법이 나오고 큰 따옴표가 없는 T가 나왔습니다. 이 T는 위에 플로우트에서 구한 온도값 T값입니다. 그리고 뒤에 숫자 1은 소수점 한자리까지만 표현하라고 설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시리얼 모니터 창에 표시된 값을 보면 소수점 한자리까지 표현되어 23.9의 값이 나왔습니다. 그럼 숫자 1을 입력하면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시리얼 프린트 LN에 의하여 줄 바꾸미 적용되어 다음 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 시리얼 프린트 문법을 적용하여 큰 따옴표하고 휴미디티가 나왔습니다. 문자 있는 그대로 표시가 되어 시리얼 모니터 창을 실제로 보면 휴미디티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시리얼 프린트 LN의 문법이 나오고 큰 따옴표가 없는 H가 나왔습니다. 이 H는 위에 인트에서 구한 습도값 H가 B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숫자가 없습니다. 실제 시리얼 모니터 창에 표시된 값을 보면 소수점 없이 표현되어 14의 값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딜레이 천을 적용해서 1초 유지 후 다시 반복 작업을 합니다. 전체적인 의미를 보면 1초마다 온도값과 습도값을 측정하여 시리얼 모니터에 표시하라는 반복 작업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는지요? 내용이 빨라 이해가 되지 않으셨다면 화면을 일시 정지 후 코딩을 한 줄씩 보면서 본인 스스로 해석을 정리해 보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코딩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럼 한번 코딩을 작성하겠습니다. 파일의 새 파일을 실행시킨 후 안에 있는 코딩은 다 지우시고 첨부 파일 7번 D8T11 센서 코딩 파일과 동일하게 작성해 볼게요. 세미콜론 및 중거로가 없거나 중복되면 업로드가 안 됩니다. 그럼 화면을 일시 정지하고 작성을 해 볼게요. 작성이 완료되었나요? 그럼 이제 포트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코딩 문법에 이상 없는지 확인을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이상이 없으면 이제 보드에 업로드 실행 버튼을 클릭할게요. 코딩 업로드 되었으면 시리얼 모니터를 실행해 볼게요. 영상과 같이 온도와 습도가 잘 나오는지요? 그리고 한번 입김을 풀어서 온 습도 주변의 온도를 한번 높여 보겠습니다. 그럼 값들이 올라가는 게 보이시나요?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시리얼 프린트의 LN의 플로우트 관련하여 키갑 뒤에 숫자를 2로 변경해서 업로드 해 볼게요. 아마 소수점 두 자리까지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럼 온 습도 센서 모듈 재원의 실습은 이제 마칠게요. 이번에는 서브 모터를 재원의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미션 영상을 볼게요. 미션 영상 잘 보셨는지요? 그럼 다 같이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키트에서 온오보드, 서브 모터, 수수 케이블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는지요? 참고로 모터의 종류는 서브 모터와 DC 모터가 있는데 우리가 실습에서 사용하는 서브 모터는 30도, 60도, 90도 이렇게 각도로 움직이고 DC 모터는 모터의 회전하는 방향과 속도를 제어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연결을 진행해 볼게요. 아두이노의 5V 플러스 전기가 서브 모터 빨간색 선으로 들어가고 서브 모터 검정 선선은 아두이노, GND로 들어갑니다. 그럼 서브 모터에 전원이 들어오고 9번 핀에서 주황색 선으로 각도 정보를 주어 서브 모터를 작동시킵니다. 오른쪽 연결도를 참고해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연결되셨나요? 그럼 미제 코딩 파일을 실행해 볼게요. 제가 첨부해드린 8번 서브 모터 코딩 파일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Include 서브 모터로 되어 있습니다. 저번 온습도 센서에서 접해보았던 Include 문법입니다. 온습도 센서 제어할 때는 관련 라이브러리를 설치했지만 서브 모터 라이브러리는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서브 모터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서 사용하겠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와 관련된 서브 코딩이 나온 후 내가 사용할 서브 모터의 이름을 MySubber라고 선언했습니다. 꼭 MySubber를 안하고 그냥 서브 모터라고 지정하셔도 돼요. 이름은 다유롭게 작성해도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패턴 사용할 핀의 이름과 번호 지정이 나왔습니다. 인트 명령어를 사용하여 이름을 서브 핀, 번호는 9라고 선언해 주었어요. 두 번째 패턴 보이드 셋업은 초기 세팅하기입니다. 마두이노에 전원을 넣었을 때 한 번만 실행되는 코딩입니다. 초기 설정을 보시면 MySubber는 서브 모터 이름으로 지정한 코딩이고 라이브러리 코딩 어테치는 신호를 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신호를 주는 핀의 이름은 서브 핀이며 위에 인트 문법의 9번 핀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문장을 정리하자면 서브 모터를 9번 핀에 연결하여 신호를 주겠다 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패턴 보이드 루프는 반복 작업을 하는 공간입니다. 라이브러리 내부에 있는 코딩 라이트가 나왔네요. 이 라이브러리 라이트는 서브 모터를 몇 도로 움직이겠다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루프 첫 번째 줄은 서브 모터가 어느 각도에 있든 0도로 작동시키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딜레이터는 1도 유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이번엔 마이서브를 90도로 작동되고 1도 유지 후 180도로 작동되고 1초 유지한 후 마무리됩니다. 전체적인 반복 작업을 보자면 서브 모터는 1초마다 0도 90도, 180도로 회전됩니다. 그리고 다시 반복 작업을 합니다. 어떤 흐름인지 이해되셨을 거예요. 그럼 한번 코딩을 작성하겠습니다. 파이렛의 파일을 실행시킨 후 안에 있는 코딩은 다 지우시고 첨부 파일 8번 서브모터 코딩 파일과 동일하게 작성해볼게요. 세미콜론 및 중거로가 없거나 중복되면 업로드가 안됩니다. 그럼 화면을 일시정지하고 작성을 해볼게요. 작성이 완료되었나요? 그럼 이제 포트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볼게요. 그리고 코딩 문법에 이상 없는지 확인을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이상이 없으면 이제 보드의 업로드 실행 버튼을 클릭할게요. 네, 여러분들도 서브 모터 잘 작동이 되나요? 한번 서브 모터의 각도와 여러 작동을 추가하여 코딩을 튜닝 후 업로드 해보시면 어떻게 회전하는지 잘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품을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강의부터는 우리가 배운 코딩과 부품을 응용하여 두 가지 이상 작동시켜 볼게요. 수고했습니다.